지금 갖고 있는 거 녹색 기반에다가 흰색 왕창 타고 이거 살짝 타면은 될 것 같은데요.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네. 녹색을 더 타면 될까요? 네. 녹색 기반으로 먼저 가고, 녹색 기반에 취하고 있는 거 살짝 타고 흰색 왕창 타고. 네. 녹색 기반에 취하지 않으세요. 녹색 기반에 취하고 있는 거 같아요. 네. 녹색 기반에 취하고 있는 거 같아요. 녹색 기반에 취하고 있는 거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